그래서 먼저 이번 시간에는 네트워크 기본,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을 먼저 정보통신을 정의를 하면 정보통신은 정보처리와 통신의 합성어다 여러분들은 정보하고 데이터하고 지식하고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? 정보와 데이터와 지식 데이터는 뭔가요? 데이터는 가공되지 않은 사실 자체죠 팩트, 사람의 키가 150cm다, 170cm다 이런 것들은 사람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이런 데이터들은 어떻게 됩니까?